주차장 신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야간에 이용되지 않는 민간건축물, 학교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건물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간의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의 건물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포구가 주거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물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주와 마포구 주민 간 협약을 통해 야간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공사 지원 및 주차장 관리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의 신청은 최소 2년 이상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5년 이상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차량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최초 개방 약정 시의 최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보험료도 지원해 건물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의 신청기간은 연말까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의 신청기간은 aud 2030 예선 всегдаingt 공간에 있는 분쟁에 있는 것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형은last계의 신청기간은